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예수님 탄생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외에도 우리가 관심있게 바라봐야 될 또 다른 분들이 곁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겠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옆에 요셉과 마리아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아기가 탄생하면 아기만 보고 오는 게 아니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축복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남편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육신적으로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인 아빠일 뿐이죠 요셉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받아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는 한 처녀한테 아기 나면 되지 왜 약혼한 여자한테 보냈을까 그것은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나면 그건 음행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곁에 있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몸에 품고 10개월 동안 품고 태어나게 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많은 여성 중에서 한 여성을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마리아에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캐톨릭 가면 아베 마리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절대로 교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마리아를 강조하면 캐톨릭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반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캐톨릭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마리아가 강조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2장으로 추보에 잘못 나왔어요 1장 맞습니다 1장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임벌브되시죠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따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적을 이루는데 곁에서 거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니엄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42절로 내려가 보면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또다 그게 뭐예요? 여자 중에서 네가 최고로 복 받은 자다 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강조하다가 이것이 과장이 되고 왜곡이 돼가지고 신격화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전승이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깁니다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 당시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였으니까 거기서 봉양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 오래 살다가 요한계시록도 쓰고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430년쯤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요한을 기념하는 예배당과 마리아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터는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마리아를 기념하는 예배당에 이름이 하나 써져 있는데 이 마리아를 호칭하는데 테오토커스 마리아 테오토커스라는 게 뭐냐면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올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탄생시켰으니 그분도 죄가 없을 거야 그분도 승천했을 거야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마리아에 기도하면 예수님께도 가까이 갈 거야 그러면서 성당 앞에다가 조각상을 만들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부정해 그러다가 너무 심해져서 마리아 자체까지 별로 의미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위급했다고 해서 마리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언급한다고 해서 캐톨릭적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약혼했을 때 나이가 얼마냐 13세에서 15세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컬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조기 결혼을 했다는 것이 티네이저, 13 years old 사실 뭘 압니까? 막 펄펄 뛰고 놀 때인데 그 티네이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땠을까? 뭐 궁금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모르는 남자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기를 갖는다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겠고 그 당시에 결혼하는 모든 여성들이 유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내 몸을 통해서 혹시 매사가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 내 몸을 통해서 구주가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약 시대에 예수님의 대망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나 저 때냐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마 마리아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아버지가 유섭이라는 청년과 딸을 약혼시키죠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저도 5월에 약혼하고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그런 컬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식으로 결혼해 줄래? 이벤트를 하고 약혼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반지를 준다고 합니다만 약혼을 하는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합니다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남편은 집도 만들고 집도 자기가 직접 돌멩이 올려놓고 나무하다가 진흙 붙여가지고 지붕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또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유대법에 의하면 약혼 자체가 이미 결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약혼자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바로 과부가 되는 것이고 약혼이 파혼이 되어버리면 이혼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혼 상태에 있을 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 몸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 이후에 이뤄지는 누가 봄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 그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첫 응답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37절과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지금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요새와 같이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아기가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웠죠? 금방 오늘도 외웠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고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면 그분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인간의 유전죄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그런 죄물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의로 죄 없으신 순수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해주는 그런 죄물로서 가치를 바랄 수 있었고 우리는 죄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요한복의 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몸으로 입고 입고 나오신 그러한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하고 가치가 달라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더 가치 있고 크시고 귀하신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단 한 번의 죽음이었지만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동정녀 탄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으로 남자의 씨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해피리면 꼭 이렇게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면 죄인이 아닌 분으로 오신다면 그냥 하늘에서 승천할 때도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시지 왜 굳이 뱃속에서 잉태되셔가지고 이게 사시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디벳을 하게 하시면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경의 전체 역사도 나오지만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타락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구원의 삶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리아라고 하는 한간을 통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메세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고 감사합니다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품자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피지컬리 잉태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에게 구주로 내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내가 그분을 모셨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예수님을 잉태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뭐겠어요?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또 하나의 마리아다 내가 또 하나의 마리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해하길 원하셨던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도 고통 속에 떠날 때까지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을 침이, 피지컬리, 육신으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울기만 하고 기대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인생의 애정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향해 그저 눈물을 남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심정을 압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춘기 때 예수님도 지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황한과 혼도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돈 가운데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처럼 오셔서 여기가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네가 붙들어야 될 가치관이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배반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배반의 경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에 동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빛, 소망의 빛으로 기다립니다 동시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음성을 하나 들으셔야 돼요 아기로 오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던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내가 안단다 이해한단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받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와 앞으로 탄생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엘리자벳을 찾아가요 엘리자벳을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을 문안하니 엘리자벳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사촌 언입니다 언이라고 그러지만 나이차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한 13살이라고 한다면 36절에 보면 엘리자벳이 늙었다고 했어요 한 5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노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아무튼 간 거예요 엘리자벳이 갔더니만 이미 아기를 잉태했죠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의 조카고 예수님과 육천벌되는 그러한 가족이죠 그런데 왜 마리아가 빨리 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엘리자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나도 아기를 가졌으니까 가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내가 메시아를 가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축하받고 싶어서 축하하고 싶어서 축하받고 싶어서 강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가슴에 잉태한 사람들은 바로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는 게 뭐야? 축하하고 축복받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왜 공동체로 있습니까? 서로 축복해주고 축복받기 위해서 함께 만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에 교회 자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향한 은혜의 통로에 만났을 때 상대방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만나서 서로 정지하고 갈등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도 올 수 있고 상처도 받기도 해요 그때 깜짝 놀래 이러면 아니지 이게 내 자리가 아니지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9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새 마태복음 갖고 쯤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는 세리와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식사하는 물론 서로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은 지금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합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요 식사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기뻐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반대로 율법주의다 바리세인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지하고 두 가지 그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보자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앞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 서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극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 사랑 극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두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든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극률의 마음을 가지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미워하고 거절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런 공간이 생기려고 할 때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받기 위해서 또 나가서 격려해주고 격려받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아기를 갖고 아기를 그 다음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다는 그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가련히 여긴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이해해준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같은 비슷비슷한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만 틀린 것을 찾아내면 거기서 늘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찾아내 우리가 함께 실험하고 있는 같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실험합니다 건강 때문에 실험합니다 사업 때문에 실험합니다 삶의 가치 때문에 실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함께 나누어질 때에 거기서 서로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정지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의 부족함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에이 저거 봐라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상처가 돼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신뢰감에 있는 관계 속에서 깊이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질 때에 서로 서로에게 회복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들 하고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상처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통로라고 했어요 생명의 통로라고 했어요 치유와 회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이 체리일 재단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 기뻐하잖아요 47절 48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예수를 기뻐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무감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마리아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같이 이렇게 어리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크란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별거 아닌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구세주를 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은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고백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도전이 많아요 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어보면 시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보다 더 강한 감정이 하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다른 감정보다 더 강해야 돼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허리가 막 아파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더 아파요 그럼 허리 아픈 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만 아픈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이 나한테 오면은 작은 자극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강한 영적인 자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의 나를 구원하셨던 것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쁨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어둠은 있지만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위치 그 어둠을 다 물리쳐서 기쁨으로만 쭉만 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송도님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동정녀로 이 세상에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송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축복해 주고 축하하는 그런 복된 만남이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